저는 다들 이제 꿈에서 조상님이 불러준 숫자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놓친 복권 그 숫자들 이것만 있으면 금방 구자되거든요 아 진짜로 그리고 연인들끼리 자기야 잘자 내 꿈 꿔 자기야 내 꿈 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이제 그 VR 기계로 내 애인이 실제로 내 꿈을 꿨는지 안 꿨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진우상대 무서운 사람이네 지독하다 지독해 에이 그렇게 또 말하면 안 되지 자기야 내 꿈 꿔 하고 다음날에 자기야 내 꿈 꿨는지 한번 확인해볼까? 하고 씌운다고요 이거를?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